여기 백운산 여기 제1농원 인데요 오늘은 저 서북릉선으로 해서 가지산 정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면 되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용수골 진달랭릉선 올라가는 길이고요 저희들은 백운산으로 올라가다가 서북릉선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올라오면은요 여기가 구룡릉폭포 인데 좀 아쉽죠 폭포 수량이 좀 좋습니다 초반에 계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계단이 그리 심한 오르마른 당국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출발 30분 정도만 올라오면은 조립대 군락지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 갈림길입니다 제1농원에서 1.7킬로 더 됩니다 이거 한 2킬로 정도 되는데 한 시간 정도 올라왔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자 가 보이시다 오늘 구름 날씨인데 설사 햇볕이더라도 이런 숲길로 가기 때문에 이 코스는 여름 산행하기 참 좋습니다 여기가요 가지산에서 아래째 가는 중간줌입니다 이게 서북농선인데 여기 제1농원에서 딱 2시간 걸렸습니다 아! 성공! 성공! 아! 성공! 성공!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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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땀 맞다 출발 출발 1.9킬로미터 입니다 아! 오니까 보이지도많은 신가 앞이네 가 보겠습니다 도착은 됐습니다 차 맹기지보드 한번 들고 아! 햇빛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네 갑시다 그럼 저 위에 가자 고맙게 호수 허 praising 강아 uwu 아! 파트 네 아! 을미 아! 아! So True That my life That my life Is she shy Is she shy Is she shy Is she shy Thank you I'm not gonna be surprised He's not here 고맙습니다. 텐트 다치고 정상에 가서 일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럴듯하네. 이리와! 엄마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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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루야. 좋아! 좋아! 우리 겐철씨가 잣설로 이게 쌍둥이에서 작년에 나와가지고 담으비를 한 번 마시는데 맛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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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별사진도 꽝이고 누워서 첫사랑 이야기하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탕입니다 기다리다가 그냥 가산합니다 아따 이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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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for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for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for At three when I called you up Said I need you now cause I'm losing patience By four you were knocking on my door I said love is a two way road You don't get no more and I'm going crazy Need that you just have fun get it all And it was easy you put the record on to me play Dance till we could have to say something 이게 용수골이고요 위에 이게 진달래 농선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제일 농원까지 제일 농원아 이게 뭡니까 와 이게 뭡니까 와 이게 뭡니까 나야 앉아라 아 아 사랑과 rias 노력 이게 이 사시니 예 생각보다 기네요 성남 터널에서 올라가는 거 보다 시간은 약 3시간 가까이 멀고, 거리는 약 100 가까이 됩니다. 어저께 일출보러 가서 비박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일출이 꽉이었습니다. 저희 말하는 곰탕, 그런 여행사 사장님이 말씀하기로 했어요. 거기 꽉 깨서 일출을 못 보고 왔지만 도전은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만족합니다. 그것으로서 산행을 마칩니다. 얘들아, 화이팅! 수고하세요. 마무리 반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